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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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? 아.. 근데 이 시간에 웬 김밥? 아.. 진짜 나한테 마음 있는 거 아니야? 아..네.. 윤기.. 아.. 지영 씨.. 왜..왜.. 어디 가십니까? 미쳤어? 지금 뭐 하는 거야? 여기 우리 동네거든? 와이프한테 들킬까봐 그렇게 무서워?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냐? 가짜 사회라는 거 들통나는 건 안 무섭고 잠깐만요 뭐 하시는 거예요? 김밥 안 주십니까? 지금 김밥이 문제예요? 나야 좀! 하.. 내가 오늘 얼마나 난처했는지 알아? 호림 씨 때문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야 그럼 어떻게 하냐? 애 생일인데 케이크 촛불은 꺼야지 한가한 소리 좀 하지마 난 내 인생 건 도박하고 있어 강호림 너 때문에 하.. 조선 정리 확실하게 해 안 그럼 우리 계약 해지야 아니 지영 씨 내 말 좀 들어봐 야 강호림 너 뭐하냐? 여보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면 뭔데? 사랑하는 사회예요 네? 아냐 요.. 아냐 이혼할 거예요 뭐라구요?